아리아, 강남역으로 안내해 몇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번째 강남역 2호선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강남역 2호선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해 강남역 2호선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해 강남역 2호선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해 XC6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바뀌었고 가장 큰 변화는 소프트웨어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의 XC60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B5, B6 그리고 T8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 하위 트림으로는 B5 모멘텀과 B5 인스크립션 그리고 B6 인스크립션과 B6 R 디자인 T8 리차지 인스크립션까지 이렇게 5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은 모두 다 인스크립션 모델들이고요 모멘텀 모델은 따로 전시가 안 돼 있고 B5 인스크립션과 B6 인스크립션 그리고 B6 R 디자인과 T8 인스크립션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B5 인스크립션 XC60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이 B5 인스크립션이고 가운데 있는 화이트 컬러도 B5 인스크립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약간의 실버 컬러를 띄고 있는 XC60가 B6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 마스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후면부도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휠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B5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돼 있고 B6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XC60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면부 마스크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T자형 주간전용이 포함된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동일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하단 범퍼의 디자인만 살짝 변화를 얻게 되었어요 밑에 부분은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또한 크롬 소재를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차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안겨주게 됩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사이드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면적이 훨씬 더 넓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딱 정면부를 봤을 때 훨씬 더 차가 쫙 커 보이고 포티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XC60 페이스리프트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휠 디자인에서만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B5 인스크립션 모델이라서 19인치 기본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B6 인스크립션 모델이라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적용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하단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삭제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 트윈으로 넘어오면서 볼버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를 모두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경우 페이스리프트 전과 페이스리프트 후의 차이는 머플러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시에 굉장히 큰 디자인적 변화를 갖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볼보를 포함한 수입 차량들은 페이스리프트 시에 그렇게 디자인적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기존의 오너분들 그리고 출고를 곧 앞두고 있는 오너분들에게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차를 사자마자 구형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나왔음에도 디자인이 큰 폭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차가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만족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시에는 그렇게 디자인적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보를 고려하시는 분들 볼보 차량은 대기기간이 긴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전과 페이스리프트 후의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페이스리프트 되더라도 내 차 만족스러워라는 그런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적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건 또 일반 오너 그리고 실제 오너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B5와 B6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왼쪽이 B5 오른쪽이 B6 인스크립션입니다 일단 출력에서 차이가 가장 크죠 B5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에 토크 35.7을 가지고 있고 B6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에 토크 42.8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적으로 50마력 토크는 7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볼보 S9T B6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해봤는데 확실히 B5와 B6의 출력 차이가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50마력이라는 출력은 결코 적지 않은 출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게 되고 B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엔진으로 또 인증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지 혼잡 통행료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친환경 혜택도 가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B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이 들고 B6 같은 경우에는 출력적으로 조금 더 높고 혜택도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엔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인테리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페이스리프트 맞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역시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요 시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초반부터 디자인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피드백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놓은 부분이고 한번 안에 타서 소프트웨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계기판부터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쓰긴 했지만 약간 아날로그에 가까운 그런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이었어요 물론 시인성이라든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은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의 봤을 때 아 그런 뭔가 신식, 최신식의 느낌은 좀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세로형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볼보 오너분들은 어? 내 차랑 완전 다르네? 라고 지금 바로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S90를 탔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지금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T맵 SKT와 협업을 통해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휴대폰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수입차 오너분들 그리고 수입차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그런 고려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쓰시고 꼭 필요한 옵션이잖아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에 불편함이 많았고 볼보도 이전 모델까지는 미러링을 통해서 T맵이나 카카오네비를 여기 조그맣게 띄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풀 화면으로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이거 너무 편합니다 이 화면도 널찍해졌고 그리고 SKT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으로도 상당히 인식률이 높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리아 강남역으로 안내해줘 첫 번째 네 일단 내비 음성은 아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아리아 에어컨 18도로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설정할게요 네 지금 24도에서 18도로 바뀌었죠 아리아 통풍 시트 2단계로 틀어줘 자동차 시트 통풍 풍량을 1단계로 설정할게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2단계라고 했는데 일단 1단계로 알아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XT60 같은 경우에는 플루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리아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틀어줘 이렇게 음성으로 음악을 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음악에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아 지금 이 기분에는 이런 노래가 듣고 싶다 아 요 날씨에 요 습도에는 이런 음악이 듣고 싶다 싶은데 주행 중에 사실상 휴대폰 조작해서 음악을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성으로 틀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기능인데 이렇게 음성으로도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의 화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네비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비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여기 나옵니다 네 방향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현재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 너무 좋아졌습니다 사실 미러링으로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쓰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안 되는 브랜드들도 많은데 XC60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기판에도 나오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선을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면서 네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순정 네비게이션이랑 연동되는 브랜드는 많지만 이렇게 티맵이랑 연동되는 브랜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정말로 대폭 향상시켜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부도 그대로 인스크립션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옵션 사양이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밑에 드라이빙 모드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는 버튼이 없어졌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렇다면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있는 중앙 모니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는 이제 중앙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키 디자인도 페이스리프트 전과 동일해요 키 디자인도 동일하고 암레스트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은 여기 헤드라이너 부분입니다 헤드라이너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썬루프 여는 버튼인데 이게 이렇게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와 무려 이게 터치예요 제가 본 터치가 지원되는 차량은 S 클래스거든요 S 클래스가 썬루프 개방하는 버튼이 터치로 바뀌었는데 볼보 XC60가 이렇게 썬루프 개방 버튼이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여셔도 돼요 눌러서 여셔도 되는데 이렇게 버튼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터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 열고 닫고 그리고 썬블라인드까지도 이렇게 터치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급스러워졌어요 이런 느낌들이 XC60가 이 정도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XC60의 뒷좌석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C60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SUV로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효율을 많이들 살펴보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직접 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맞춰놓진 않았어요 제가 좀 넓게 빼놓은 그런 시트 포지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은 넉넉한 편입니다 제 키는 178에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이 정도 레그룸이 나와서 아주 넉넉한 편이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쿠페형 SUV가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도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머리가 닿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넉넉한 편이고 그리고 에어컨이랑 히터를 쓸 수 있는 송풍구도 이 필러 부분에도 있고 여기 중앙 부분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반가운 부분이죠 뒷좌석 승객 입장에서는 빨리 시원해지고 빨리 따뜻해진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센터 콘솔에도 있고 필러에도 있다 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따로 선쉐이드는 없습니다 선쉐이드는 없고 하단 부분에 창문 여는 버튼과 여기 문 잠그는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지금 시동을 꺼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열선 시트는 여기 있고 풍량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내렸을 때 여기 휴대폰 정도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과 수납공간이 또 마련돼 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컵홀더는 두 개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볼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로만 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또한 이렇게 충전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충전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출력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큰 출력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차량은 4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휠 디자인이라든지 휠 크기는 B6 인스크립션과 동일한 휠 디자인과 휠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 크기는 20인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인테리어 컬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보통 많이 보시는 컬러는 이것보다 아까 보셨던 한 톤 더 어두운 그런 브라운으로 많이 보시는데 이 컬러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XC60에 적용된 이 베이지 컬러는 처음 보는데 와 엄청 영롱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눈을 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 통풍 시트 정말로 옵션적으로는 바울, 리키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파노라, 썬루프를 포함해서 옵션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모델이 바로 볼보 XC60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일럿 어시트 시스템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엄청 좋아졌죠 여기서 노티맵이 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맵은 모든 라인업에 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너무 멋있어서 한번 지금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타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트렁크 용량을 살짝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GLC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여기 이렇게 조금 턱이 있어요 그런데 XC60 같은 경우에는 따로 턱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도 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뒷좌석 폴딩까지도 물론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차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차량의 실물이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XC60 R 디자인 모델입니다 딱 보기만 하더라도 어? 뭔가 일반 XC60랑 완전 다른데? 라고 한눈에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범퍼도 완전히 다르고 그릴도 다르고 휠도 다르고 사이드미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XC60가 약간 무난하고 좀 착한 디자인으로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스타일리시하고 아주 가격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이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하단 범퍼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찝어가지고 정말로 가격하면서도 스포티한 매력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볼보라는 브랜드에서 스포티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아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멋지고 이 차량은 B6R 디자인이에요 출력적으로도 300마력의 토크 42.8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관만 스포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해봤을 때도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셰시 자체도 스포티 셰시가 들어가 있고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의 감도라든지 그런 세팅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제로 운전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 차량이 바로 이 R 디자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두 가지요 휠 디자인, 휠 크기, 사이드 미러가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 보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바디 컬러로 되어 있고 윈도우가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유광으로 윈도우 몰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까지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차가 좀 낮아 보이고 차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 휠 디자인도 앞건이고 휠이 몇 인치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21인치입니다 21인치에 지금 피렐리 피제로가 끼워져 있어요 얼마나 스포티한 성향을 가졌는지 휠과 타이어 스펙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무려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데 5스포크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도 블랙 유광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막상 보면 5스포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스포크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이런 약간 고성능 지향하는 차량들은 후면부가 앞건입니다 후면부는 마찬가지 이 차량도 파워트레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따로 머플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약간 머플러 형식의 디자인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R 디자인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머플러는 없지만 이렇게 머플러 형식의 디자인을 살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R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에서 차이점은 일단 볼보 하면 스피커잖아요 근데 스피커가 하만 카돈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바벨 위키스가 아니라 하만 카돈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그 트림 보면 일반 우드가 아니에요 우드가 아니어서 좀 더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타보게 되면 개선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세로형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됐고 여기 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림은 우드가 아니라서 확실히 좀 실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적용되어 있지만 마사지 시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파노라 선 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틀의 차이는 없지만 익스테리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테리어에서는 트림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볼보에서 새롭게 출시한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익스테리어적인 디자인 변화도 살짝 있었고요 인테리어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SKT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통해서 티맵이 순정으로 매립이 되었다 티맵을 순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부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추후에 XT6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자세히 주행 성능에 대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